두꺼비 신랑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마을에 가난한 어부가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처럼 연못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고기밖에 잡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는 점점 적은 수의 고기밖에는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미끼와 낚시 도구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시도해봤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심지어는 모세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에는 결국 낚시를 할 수 없을 만큼 못이 얕아져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늦은 여름의 어느 오후 바닥이 드러난 그 못에서 꽤 큰 두꺼비 한 마리가 나왔다. 어부는 그 순간 보통 두꺼비는 개구리의 친척짐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 두꺼비가 물고기를 모두 먹어 치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두꺼비의 씨가 마르도록 삼족의 저주가 내리도록 빌었다. 그러나 그 두꺼비는 어부에게 두 눈을 말똥말똥 굴리며 정중하게 말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머지않아 당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주겠어요. 난 당신의 집에서 살길 원하니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어부는 그런 부탁을 하는 두꺼비에게 화가 날 뿐이어서 두꺼비를 남겨둔 채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날 저녁 두꺼비는 어부의 집으로 왔다. 어부로부터 이미 두꺼비와 관련된 얘기를 모두 들은 어부의 부인은 두꺼비를 친절히 맞아주었다. 그 두꺼비가 먹을 곤충과 이런저런 찌꺼기들을 가져다 주고 부엉 모퉁이에 두꺼비를 위한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 어부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던 탓에 그 두꺼비를 애완동물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두꺼비는 마치 소년이 자라듯이 크게 자랐고 어부와 부인은 두꺼비를 그들의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어부의 집 근처에 세 명의 딸을 가진 부여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두꺼비는 그 세 명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고 싶다고 어부와 그의 부인에게 말했다. 어부 부부는 두꺼비의 어처구니 없는 부탁에 깜짝 놀라서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은 빨리 잊어버리라고 진정으로 충고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야 라고 말하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그런 부잣집 딸과 결혼할 수 있겠어. 더군다나 넌 인간도 아니잖니 라고 충고했다. 그들의 충고의 두꺼비는 난 인간의 계층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부모는 분명 결혼을 반대하겠지만 세 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누가 알겠어요? 부디 그 집에 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어부의 부인은 그 부잣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두꺼비 아들이 했던 말을 여주인에게 전했다. 그 여주인은 매우 불쾌해하며 남편에게 찾아가 그 사실을 말했다. 남편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매우 노하여 펄펄 뛰었고 하인에게 그 두꺼비를 기르고 있는 여자를 매우 치라고 명령했다. 그 가난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두꺼비에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들려줬다. 두꺼비는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어부의 부인에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가 그리 많이 걱정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얘기했다. 그 후 두꺼비는 매를 잡으러 나가 잡은 매를 집으로 가져왔다. 그날 늦은 저녁 두꺼비는 밝은 등을 갖고 그 부잣집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갔다. 그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아까 잡은 매의 발에 긴 실을 묶고 집과 닿은 큰 감나무에 올라갔다. 두꺼비는 실의 끝을 손으로 꽉 잡고는 매를 풀어주었고 매는 그 집으로 날아들어갔다. 매가 허공을 날기 시작했을 때 두꺼비는 큰 목소리로 장엄하게 외쳤다. 내가 하늘의 왕을 특별히 급파했으니 이 집의 주인은 내 말을 들어라. 오늘 너희들은 청혼을 거절했으니 지금 당장 너희들의 불손함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특별히 너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너희들은 그 두꺼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들의 친척들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집안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야밤의 선포에 매우 놀라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머리 위 허공을 떠도는 옅은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집주인은 마당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두꺼비는 손에 쥐고 있던 실을 풀었으며 그 매는 여전히 발에 등을 매단 채로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때 부잣집 주인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신으로부터 좀 전에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딸 중에 한 명과 두꺼비의 결혼을 허락했다. 다음 날 아침 그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의 수양부모를 찾아와 이전의 무례한 거절에 대해서 공손하게 사과했다. 그는 두꺼비를 자신의 사위로 기꺼이 맞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큰딸에게 두꺼비와 결혼하라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두꺼비랑 결혼을 해요? 싫어요! 싫다고요! 큰딸은 모욕감과 분노로 가득 차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둘째야, 네가 두꺼비랑 좀 결혼을 해야겠다. 둘째 딸 역시 화를 내며 방을 뛰쳐나갔다. 결국 그는 막내딸을 불렀다. 막내야, 너밖에 없구나. 제발 두꺼비와 결혼을 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가 친척이 모두 멸망하느니라. 막내야! 네, 아버지. 제가 두꺼비에게 시집을 갈게요. 막내딸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두꺼비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식은 바로 다음 날 열렸다. 매우 많은 학예들이 참여했는데 그런 신기한 일에 다들 놀라워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갔을 때 두꺼비는 신부에게 가위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여보, 그 가위로 내 등껍질을 좀 잘라내주시오. 네? 등껍질을요? 빨리, 빨리, 빨리 해주시오. 두꺼비는 빨리 그렇게 하라고 신부를 재촉했고 신부는 하는 수 없이 두꺼비의 등껍질을 길게 잘라냈다. 그때다! 그 등껍질로부터 나온 한 멋진 젊은이! 다음 날 아침 신랑은 아무도 어떤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등껍질을 다시 입었다. 그녀의 두 언니는 동생의 불쾌감을 주는 남편과 함께 그녀를 비웃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정오의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 화살을 갖고 말등에 올라탔다. 두꺼비는 무기를 챙기지 않고 걸어서 갔다. 그 사냥이 성공적이지 못한 탓에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들이 모두 떠났을 때 신랑은 두꺼비의 껍질을 모두 버리고 다시 사람이 되었다. 그가 공중에 손을 흔들었더니 한 백발의 노인이 곧 나타났고 그는 백마리의 사슴을 그에게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사슴들이 오자 그는 다시 두꺼비 껍질을 입고 사슴들을 집으로 몰고 갔다. 그 사슴들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아이고 저저저저 사슴이 도대체 몇 마리에요. 아이고 세상에 왜 갑자기 사슴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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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두꺼비는 그때 껍질을 벗었다. 갑자기 두꺼비 껍질을 벗어버리고 잘생긴 젊은이로 변한 모습에 놀라움은 끝이 없었다. 아니 저저저 두꺼비가 사람이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니 저저저 저렇게 잘난 신랑이었다니 어머 아니 신랑이었잖아 그때 모든 사슴들을 풀어준 후 그는 아내를 자신의 등에 태우고 부모님을 팔로 안은 채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다.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